네 은비는 손님께서 예상수 보내주셨습니다. 2, 5번, 7번 중에 한수 또는 별 15, 16, 17, 19번에 두수 물음표 22, 23, 24, 25, 26, 29 중에 한수 두수 32, 33, 34, 32, 34, 36, 37 중에 한수 두수 42, 42, 물음표 주력구수가 23, 67, 보험구수가 14, 59 맹신군물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2, 5, 7, 15, 16, 17, 19, 22, 23, 24, 25, 26, 29 32, 34, 36, 37 2, 5, 7, 15, 16, 17, 19, 22, 23, 24, 25, 26, 29 32, 34, 36, 37 4, 1, 4,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